경기 행신으로 가는 KTX-212 열차가 한흥권 12번으로 들어오겠습니다. 노란선에서 한걸음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. 14시 31번 행신으로 가는 KTX-212 열차가 한흥권 12번으로 들어오겠습니다. 노란선에서 한걸음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. 강구 12번으로 14시 31분에 서울 행신으로 가는 KTX-212 열차가 동계입니다. 노란선에서 한걸음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. 목성으로 오고 10시 31번으로 올라와서 주시기를 바랍니다. 탈락이 예정입니다. 한국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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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 qualities을 이야기하는 KTX-212 열차가 veel을 보입니다. etz Austen 한걸음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